마르코 보금서 10장 그들이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계명을 기록하여 너희에게 남긴 것이다. 창조 때부터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그 일에 관하여 다시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면 그 아내를 두고 가늠하는 것이다. 또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혼인하여도 가늠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을 쓰다듬어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을 끄지줬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언짢아 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러셨다.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아두어라. 사실 하느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이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고 나서 어린이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 그 분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하신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어쩌야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느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가늠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횡령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가 예수님께 스승님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이르셨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주의를 둘러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에 놀랐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거듭 말씀하셨다. 얘들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자 제자들이 더욱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때의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어머니나 아버지,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박해도 박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백배나 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첫째가 꼴찌 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 서서 가고 계셨다. 그들은 놀라워하고 또 뒤따르는 이들은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열두 제자를 데리고 가시며 당신께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보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수속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를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나서 죽이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비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 저희가 스승님께 청하는 대로 저희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스승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저희를 하나님 하나는 스승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편이나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정해진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열 제자가 이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을 불쾌하게 여기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루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총통치자라는 자들은 백성 위에 근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이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그들은 예리코에 들어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근중과 더불어 예리코를 떠나실 때에 티메오의 아들 바르티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자레 사람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다이수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이가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꼬지졌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이수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너라 하셨다. 사람들이 그를 부르며 용기를 내고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네 하고 말하였다. 그는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눈먼이가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